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5학년도 물리학원 강민웅의 연간 커리큘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2024학년도에 그 중간 6평이 끝난 다음에 그 평가원의 출제기조가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갑자기 느닷없이 바뀌어가지고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선배들 좀 혼란을 좀 느꼈습니다. 그렇죠? 초고난도 문제를 출제하지 마라. 그러면서 변별력은 확보해야 한다라는 교육부의 방침이 갑자기 6평 끝난 다음에 등장을 하여서 좀 불안한 마음들을 여러분의 선배들이 좀 가지고 수능을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2024 수능이 치러진 다음이에요. 그렇죠? 네, 결과를 보니까 적어도 물리학원에 있어서 만큼은 큰 변화가 없었다. 네, 큰 변화가 없었어요. 자, 일단 초고난도 문제들, 즉 초고난도 킬러를 출제하지 않겠다. 물리학원에서는 초고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정답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20%대. 정말 심하면 이제 10%대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초고난도 킬러인데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작년 수능 전까지도 거의 안 나왔어요. 20%대가 진짜 호가다 한 번? 수능이 좀 어려워. 물리학원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됐을 때 재작년처럼 올해, 재재작년이네요. 이제 재작년에 그때 조금 어렵게 나올 때, 그 정도 때 빼놓고는 거의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지 마라. 이 정도로 이제 물리학원에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까고 보니까 정답률이 30%대들이 출제됐는데 그게 사실 물리학원에서는 고난도 문제를 출제하는 문제들의 정답률이었단 말이죠. 다만 이제 30%대가 3개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2023학년도 수능보다는 더 어려워졌어요. 더. 즉, 두 가지의 출제 기조의 변화가 있었는데 초고난도 킬러 내지 마라. 그러면서 변별력을 확보하라. 그런데 학생들은 초고난도를 내지 마라라는 것을 쉬워진다라고 이제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였다면 학생들이 좀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변별력을 확보하라. 여기에 포커스가 더 맞춰진 시험이 아니었나. 그런 수능이 아니었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도 많이 했죠. 그렇죠? 수능이라는 게 특히 정의시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험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렇죠? 수시로 가도 물론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은 중요한 건데 그 수능을 어떻게 생각하면 무력화하는 게 아니었나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특히 재수생들인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었을 텐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2025 수능도 준비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맞는 강민웅의 연간 커리큘럼.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추가된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 했습니다. 크게는 일단 기본적인 커리큘럼과 모의고사 커리큘럼을 구분할게요. 같이 해놓으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모의고사는 따로. 알겠죠? 기본 커리, 모의고사 커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연간 커리큘럼. 일단 기초입문부터 시작을 한다면 5개 단계가 됐는데 기초입문은 이제 노베이스 친구들이 개념 완성을 딱 들어가기 전에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많잖아요. 좀 너무 어려워서 못 따라가 봐 어떡하나. 그런 친구들을 위한 입문 강좌가 바로 이 기초입문 강좌인데요. 내일은 물리왕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거까지 하게 되면 5개 스텝으로 1년 동안 연간 커리가 구성이 됩니다. 제목으로 따지면 기초입문, 개념 완성, 실력 완성, 만점 완성, 그리고 최종 점검 이렇게 5단계로 나눠지게 되겠고요. 각 단계별로 이제 책의 제목들이 있는 거죠. 기초입문은 내일은 물리왕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개념 완성은 물할체 개념 완성, 물리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물할체 개념 완성과 그것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기출 300 베이직 이게 새로 신설됐어요. 원래 기출 300은 상급, 중상급에서 상급 난이도로 고난도 기출들을 모아놓은 문제집이 바로 이 기출 문제집이 기출 300이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쉬운 문제들, 쉬운 기출에 대한 니즈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들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 300을 두 개로 분리를 했어요. 기출 300 베이직과 기출 300 플러스로 나눠서 개념 완성 공부를 할 때는 기출 300 베이직을 함께 풀어주시고 그리고 신령 완성 단계에서 특강 같은 이제 유형별 이제 핵심 문항 강좌를 들을 때는 기출 300 플러스 이런 강의를 같이 기출 강의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점 완성으로 하게 되면 실전 300, 실전 300이라는 전범위 예상 문제집이죠. 실전 300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고요. 출연 전공은 이제 파이널 출연 전공은 1년 동안 6평, 9평, 1년 동안의 신상 기출들이 나오는데 그것들 중에 올해 수능에서 꼭 다시 풀어봐야 될 것들과 1년 동안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모든 컨텐츠들을 막라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문제들, 2025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문제들을 선별해서 수능에 나오는 20개 주제로 정리한 게 바로 이 파이널 출연 전공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5단계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모의고사가 일단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2025학년도. 일단 실전 모의고사, 특단동 모의고사, 특모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특단동 모의고사가 시즌1, 시즌2, 파이널1, 파이널2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원래 그 작년까지는 2024학년도까지는 30회였는데 한 회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6회, 8회, 8회, 9회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가 특모가 진행이 되고요. 유형발 모의고사가 이제 좀 추가가 됐는데 작년에는 2024학년도에 그 비킬러 모의고사라고 해서 킬러 문제 2개가 없는 모의고사를 8회 정도로 구성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이 비킬러 모의고사의 명칭을 Up to 모의고사, It's up to you. 너에게 달려있다. 너에게 달려있는 모의고사. 그래서 기본 문항 모의고사가 Up to 모의고사가 되어있습니다. 그 회차 16문제로 되어있거든요. 한 회당 16회로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핵심 문항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준킬러 어려운 문제들, 준킬러 추론형 문제들이죠. 추론형 문제들 4개를 16회로 구성을 해서 모의고사로 만든 게 바로 만점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커리에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됐던 것인데요. 그걸 모의고사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에 처음으로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형발 모의고사라고 해서 기본 문항 모의고사와 그리고 추론형 문제 핵심 문항 모의고사 이렇게 구분을 해서 16회, 16회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커리를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의고사들을 적재적소에 좀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도 풀면서 감각도 유지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이런 모의고사 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본 커리와 그리고 모의고사 커리로 구성이 된다. 알겠죠? 그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각 강좌별로 자세히 좀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른물리왕은 물리학 1이나 2 공통 기초 내용들을 학습하는 단계가 바로 네이른물리왕으로 물리에 대한 베이스가 전혀 없는 거의 제대로 공부한 기억이 별로 없는 친구들 거의 뭐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한 듯한 그 정도 수준의 학생들 또는 내신 공부를 했으나 내신에 내가 공부를 했었는지 내신 때 안 했는지 기억이 좀 안 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한 노베이스로 시작하는 강좌가 바로 네이른물리왕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개념 완성으로 들어갔을 때 좀 어려울 수 있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자세히 간단한 예들들과 함께 진행하는 강좌가 바로 네이른물리왕이라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중등 내용 복습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개념 완성에서 한 번으로는 좀 커버하기 힘든 파트들을 미리 선별을 해서 선별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 내용들을 설명해주는 강좌가 네이른물리왕이고요. 50분 기준으로 한 18강 정도로 현재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개념 완성 전에 워밍업을 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위교육청에서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 예제로 넣어가지고 쉽게 쉽게 설명을 하면서 물리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이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스텝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스텝 1으로 가면 이제 물알체 개념 완성과 그리고 기출 300 베이직 올해 새로 신설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이직 문제들 기출문제 중에 개념형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는 산입관 학생들도 있었어요. 좀 안타깝지만 1번 틀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가끔씩 1번 틀리고 5번 틀리고 4번 틀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이 이제 개념 완성을 하면서 베이직 기출문제들을 함께 풀어보자. 그런 의도로 올해 신설이 된 강좌가 기출 300 베이직입니다. 자 물알체 개념 완성은 8종 교과서와 EBS 교재들을 철저하게 분석했고 당연히 기출문제들도 분석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개념과 문제풀이의 기본 스킬을 전달을 하는데 고난도 문제들을 풀기 위한 원리들도 같이 등장을 해요. 원래 특나우 특강이라는 유형 분석 강좌에서 이제 조금 핵심 문항들 난이도가 높은 정답률이 떨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스킬들을 좀 알려주는데요. 그런 것들을 개념 완성에서 기출이 된 것들은 그 스킬들을 개념부터 여러 가지 전달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메커니즘을 분석해라는 파트에서 계속 그 부분들을 다룹니다. 다뤄서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원리와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 수업이 상세하게 진행이 되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괄호 놓기라던가 OX라던가 필수 예제 그리고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공부하는 분석해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는 가치의 문제풀이와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풀어보는 연습의 문제풀이 이런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브라일체 개념 완성으로 이 고2 때 내신 공부를 이렇게 띄엄띄엄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1등급, 1등급을 다 맞은 1, 2등급을 맞은 상위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도 사실 되게 산발적으로 내신 위주로 개념 공부를 해서 1등급을 맞은 건데 그런 친구들이 내신 개념 완성을 스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그럼 여름방학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야. 이 윈터, 겨울방학을 잘 활용하셔서 개념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발적으로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해 두시고 재수생들도 마찬가지야. 작년 초, 1년 전에 공부했던 개념 가지고 계속 문제풀이 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몇 달 쉬웠어요. 그렇죠? 망각의 속도는 수능이 끝나면 그 전과 다르게 매우 빨라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순식간에 까먹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 번 기억을 되새기면서 공부하는 과정이 재수생들한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재수생들이 작년에 2024 수능에서 1등급을 맞았든, 2등급을 맞았든, 3등급을 맞았든 2025 수능을, 새로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출들의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 강의를 꼭 들으시면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스킵한 친구들이 나중에 사상 누각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기본이 없는 거지.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 그러면 수능에 가까이 가면 2년 전에 개념 공부한 걸 가지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수생들, 특히 개념 강좌부터 꼼꼼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 300 베이직은 전범위 개념형 기출 300문항들을 분석하는 강좌가 기출 300 베이직인데요. 모두 뭐 개념형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뉴턴 역학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뉴턴 역학은 개념형도 있고 추론형도 있어요. 그래서 추론형 문제들 중에서도 기본 문항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쭉 풀어가면서 감을 익히고 개념을 다지는 그런 강좌가 기출 300 베이직 강좌입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기본 개념들 및 스킬들을 복습할 수 있는 문제들 당연히 평가원의 출제 경향이 최대한 많이 반영된 것들을 선별을 했죠. 그렇죠? 어차피 기출 문제들이 선별이 돼서 들어가잖아요. 선별이 돼서 들어가는데 아주 좋은 문제들 꼭 풀어봐야 되는 필수 문항들 위주로 여기에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물활체 개념 완성과 병행학습을 하면서 시너지를 얻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서만 딱 가지고 문제풀이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활체 개념 완성과 기출 3의 베이직을 같이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좀 시작부터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개념을 다질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또 검증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되어 있다면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 강좌가 바로 기출 300 베이직 강좌가 되겠습니다. 잘 활용을 해주세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제가 신설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로 가면 이제 3월 중순 정도부터 오픈이 될 텐데 특나우 특강이 오픈이 될 텐데 이게 유형 분석 강좌입니다. 출원형 문제들, 핵심 모양들이 있는데 걔들의 유형 분석 강좌가 특난도 특강인데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 수능에서 많이 출제되는 고난도 문제들이 그 유형들을 분석하면서 도구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제는 고난도라고 해도 준킬러라고 하겠죠. 정답이 30%대의 문제들이겠죠. 초고난도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특난도 특강할 때 이 특난도라는 것은 특별한 난이도인데요. 우리한테 필요한 난이도 문제들을 분석하자라는 거예요. 유형대로. 그리고 출제된 유형뿐 아니라 출제되지 않고 예상이 되는 유형들도 있어요. 그 예상이 되는 유형들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강좌가 특강입니다. 그때는 또 이제 기출 300 기출 문제들 중에서도 정답률이 떨어지는 30, 40%대 또는 50%대 50% 미만의 정답률의 문제들을 갖는 아이들을 기출 300 플러스에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50% 미만은 한 모의고사당 3개에서 5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쉬울 때는 한 2개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2, 3개 어려울 때는 4, 5개 이런 식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5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게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됐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기출 문제집 기출 300 플러스입니다. 기출 300 베이직과 구성 자체가 틀려요. 네. 기출 300 베이직은 개념형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문제들도 쉬울 뿐 아니라 해설도 간략하게 좀 되어 있다면 기출 300 플러스는 심층 분석되어 있는 해설을 가지고 있고 각 초단원 별로도 그 챌린지 플러스라는 파트하고 딥러닝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틀나우 특강 같은 경우도 케이스 문제랑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복습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틀나우 특강 유형 분석 특특 유형 분석이라고도 짧게 부릅니다. 출원형 주제 유형 정림이 심층 분석을 하고요. 유형별 행동 영역을 정리합니다. 도구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일관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발상적인 풀이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내가 어떤 문제들이 여러 가지 풀리법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일관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훈련하는 강좌가 바로 특강 특강 강좌가 되겠고요. 나중에는 내가 실전 300이나 다양한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여기서 너희들이 이게 원래 정석적 풀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훈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단계가 될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2등급 엔트리까지는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한 강좌가 바로 이 특특 유형분석 특강 강좌가 되겠습니다. 일관된 풀이법을 체화해서 문풀 원칙을 확립하는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뉴턴역학과 전자기까지 있습니다. 전자기가 요즘에 난이도가 좀 있잖아요. 2024학년도에도 두 번째로 많이 틀린 게 자기장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미리 파악을 해서 특나우 특강의 전기력과 자기장 파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원 전체에서 절반 앞쪽, 앞쪽 부분에 이제 추론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잖습니까? 뉴턴역학과 특수단계성이론, 그리고 연력학, 전기와 자기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좌가 바로 이 특나우 특강 강좌가 되겠습니다. 기초 3의 플러스는 전범위고요. 당연히 전범위고 기출 300, 300개의 문항, 300개 좀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목은 기출 300입니다. 300문항의 심층 분석 문제로 되어 있고 추론형 주제에 대해서 스킬과 논리를 적응하는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이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현별 핵심 원리와 풀이 알고리즘을 추론형 기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강좌가 기출 300 플러스예요. 챌린지 플러스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딥러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나우 특강은 케이스 문제와 실전 복습 문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3월부터 이제 그 여름 시즌 사이 그때 여러분들이 제 학생들도 내신 기간을 전후로 해서 예를 들어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방에 딱 들어갔을 때 실전 예산 문제로 풀면서 모의고사로 쫙 넘어가게 되면 가장 여러분들이 적합한 수능 준비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름 시즌부터 시작이 되죠. 이런 6월 말, 7월 초 이때부터 진행이 되는 강좌가 실전 300, 실전 완성 강좌인데요. 모두 예상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단 하나도 없어요. 특난도 특강 같은 경우는 70%의 자작 문제랑 30%의 기출로 되어 있는데 얘는 100% 자작 문제, 자체장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범위를 총 정리하면서 예상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강좌로 최신 기출의 경향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낯선 상황을 여러분들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2024 수능에서 기본 문항들도 낯선 형태로 약간 기믹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많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낯선 상황에 적응하는 훈련, 행동 영역들을 정리하고 반복하는 그런 강좌가 실전 300강좌입니다. 주제별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들을 소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실전 300강좌 자 그리고 이제 이 여름 시즌으로 해서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파이널로 넘어가는데요. 파이널 추정 점검이라고 해서 수능 보기 전에 6평과 9평이 다 끝나고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대략적으로 가늠이 되는 상황에서 신상 기출들 올해 3월, 4월, 6월, 6월, 7월, 9월 10월 학평 이런 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기출문제집들은 그 해에 기출문제집 안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 새로운 기출문제들은 신상 기출이라고 할게요. 신상 기출 신상 기출들 중에 6평과 9평을 보았을 때 이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수능에 출제되는 20개 주제로 구분을 하고 1년 동안 제가 진행을 했던 개념안에서 그리고 기출 300 그리고 특강, 실전 300 그리고 모의고사 그러나 그 문제들 중에서 자장 문제들 위주로 자장 문제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특강, 실전 300 그리고 특무 그리고 업투모의고사 그리고 만점 챌린지 이런 문제들이 중에서 올해 수능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문제들을 집어서 20개 주제로 특히 또 그레이드 1, 2, 3로 상중하로 구성을 해서 한 200문항 가량으로 수능 보기 직전에 수능 전날까지 마지막까지 풀어보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최종점검 파이널 최종점검 단계입니다. 그래서 혹시 1년 동안 내 강의를 꾸준히 수강하지 못한 친구들도 제 강의의 진술을 볼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이 최종점검 과정이에요. 그래서 상중한 안이도로 그레이드 1, 2, 3로 구성이 되고요. 연간 진행된 필수문항, 신상 기출과 그리고 개념의 허를 찌르는 문제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총망라한 책이 파이널 최종점검입니다. 다만 이제 해석 강의를 진행할 때는 그레이드 3 문제들만 풀어요.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해설지를 제공하니까 그걸로 풀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강의를 보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효율을 위해서 필수문항들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패스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풀어주는 문제들도 1년 동안 진행된 강좌에서 찾아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제 발처가 됐는지 다 위쪽 상단에 좌표들이 찍혀 있어서 여러분 강의가 필요하다면 모두 강의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최종점검 책입니다. 자 모의고사로 이제 가볼까요? 자 올해 새로 신설된 모의고사 유형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업투모의고사랑 만점 챌린지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 업투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6문항짜리 문제들 즉 준킬러 정도 문제 한 4문제 정도를 빼고 이제 개념 위주의 기본 문항 모의고사 16개 16개만 맞아도 사실 어느 정도 3등급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3등급 정도까지 16개만 맞아도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3등급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6문제들로 구성된 16회 모의고사가 업투모의고사가 되겠고요. 4개 문제들을 이제 한 문제당 그 챌린지 타임을 줘서 2분, 2분 30초, 3분, 3분 30초 이런 식으로 챌린지 타임을 줘서 4문제만 딱딱딱딱 연습할 수 있는 16회 모의고사가 바로 만점 챌린지 모의고사가 됩니다. 둘 다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제공이 돼요. 다만 이제 얘는 모의고사처럼 보이겠지만 얘는 형식은 모의고사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 약간 좀 논술 문제 같은 시험지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4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기본문항 모의고사와 그리고 핵심문항 그렇죠?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좀 상세히 말씀드린 업트모의고사는 전범위에 대한 개념형 모의고사로 16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평가원의 출제 기준을 만족합니다. 모든 문제들은 평가원의 출제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개념의 허를 찌르는 문항도 들어있고 유형별 풀이법을 적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가 업트모의고사가 되겠고 만점 챌린지는 추론형 핵심문항들을 모의고사 형태로 볼 수 있는 챌린지 타임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핵심 포인트와 알고리즘이 포함된 고퀄리티 해설을 포함하고 있어요.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트너 특강과 같은 해설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너 특강이 포인트 알고리즘 해설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해설을 가지고 있다면 만점 챌린지가 바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평가원의 방향은 준수합니다. 출제되지 않는 형식의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들 그런 것들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효율성이 매우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카데미즘에 빠진 출제되지 않는 고난도 문제 모의고사를 풀 필요가 없어요. 출제되는 것들만 연습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모토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난도 모의고사 실모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죠. 20문제 풀 버전짜리 문제가 시즌1, 시즌2 그리고 파이널1, 파이널2로 구성이 되는데 시즌1이 6평을 대비하기 위해 나오고요. 시즌2가 9평을 대비하기 위해 파이널1과 파이널2는 이제 9월과 10월 달에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출제가 되고 난이도는 이제 수능보다 약간 높은 난이도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험은 실제 수능, 실제 시험보다는 약간 더 어려운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회차에 따라서 어떤 건 좀 쉽고 어떤 건 좀 어렵고 이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는 수능보다는 좀 높은 난이도를 지향을 하는 모의고사가 바로 특난도 모의고사로 다만 이제 이게 초월한도 킬러 문제들을 포함하는 그런 모의고사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 건 아니고 교육부의 방침대로 중킬러 위주의 모의고사로 변별력을 갖는 그런 모의고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시즌1 6회, 시즌2 8회 그리고 파이널1도 8회, 파이널2가 이제 마지막에 9회로 출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많은 수강평을 올려줬어요. 이 모의고사가 어떻고 어떻다 이런 것들 한 회 한 회 다 분석을 해서 올려주신 소중한 제자분들도 계십니다. 고맙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더 좋은 문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회차도 좀 늘어나고 심지어 또 유형별 모의고사까지 더 늘어나서 우리 연규실의 규모도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고요. 노력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에도 여러분들 선배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많이 이제 글을 올려줬는데요. 2025학년도에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컨텐츠와 강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강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